안녕하세요 에이스 어벤져의 세이아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아주 섹시한 곡이죠 짧은 치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몸매의 비결이 뭐냐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물어봐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AOA의 요가 클래스 명상 자세입니다 명상 자세입니다 발끝을 마주보고 무릎을 내리고 손을 모아주세요 눈을 감습니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다음 동작은 여자분들 팔뚝살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가장 빠지지 않는 살이기도 하고 가장 잘 찌는 살이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도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고 양손을 모아주시고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다음 동작은 나비 자세인데요 여자분들에게 특히 좋은 자세예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하는데요 양 발을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허리를 쫙 빼주세요 손을 깍지를 껴주시고요 복부, 가슴, 이마 순으로 호흡을 내뱉으면서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20초간 이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고 해요 네 여자분들 바디라인을 예쁘게 해주는 자세인데요 허리살과 등살, 허벅지살을 빼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선활 자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서서 왼쪽 팔을 귀 옆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허벅지에 갖다 댑니다 팔과 다리를 팔처럼 올려주세요 이 상태로 20초, 30초간 복식 호흡을 해줍니다 그러고 다시 다리, 팔 내려주시면 됩니다 허벅지살과 옆구리살에 도움이 되는 비둘기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 한쪽을 펴주세요 그 다음에 몸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접어서 잡아줍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허리와 허벅지에 스트레칭이 되는데요 여기서 팔에 깍지를 깨져서 잡아주시면 비둘기 자세가 완성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자세는 완전한 개 자세라는 자세인데요 하루에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주고요 엉덩이를 들으면서 뒤꿈치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다리를 위로 어깨를 눌러주시면서 어깨를 눌러주시면 자세가 완성되는데요 이 자세를 30초에서 50초만 유지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은 아기 자세로 몸을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침마다 퉁퉁 붓는 얼굴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시죠? 제가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부기를 확 줄여주는 작은 토끼 자세를 준비했습니다 쉬우니까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우선 자세를 잡고 발 뒤꿈치를 잡은 채로 쭉 몸을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마가 무릎에 닿고 엉덩이는 바짝 들어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자세는요 금강자 자세라는 자세인데요 요가에서는 다이아몬드 자세라고 불립니다 이 자세는요 다리에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요 팔다리에 부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릎을 붙이고 앉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벅지를 살짝 들어서 엉덩이를 붙여서 앉아주시면 돼요 이때 발등은 바닥에 붙이고요 발바닥이 천장을 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요 그리고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풀고 이렇게 5분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자세는요 모든 요가 동작의 마무리 자세라고 할 수 있는 송장 자세예요 온몸의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고 휴식을 취하는 동작인데요 이 모습이 송장을 닮았다고 해서 송장 자세라고 불리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누우시고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세요 그리고 다리에 힘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손은 이렇게 천장을 향해 주시는데요 몸에서부터 한 뼘 정도 거리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체의 힘을 푸시고 그 다음에 머리와 얼굴에 근육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이대로 휴식 그리고 눈을 감고 이대로 휴식 빨리 가야 돼요 신발 챙겨 놓고 와요 언니 그쪽으로 알았지? 자면 안 돼 또? 알겠어 또 자면 안 돼? 알겠어 없어요 진짜 네 지금까지 AOA의 요가클래스였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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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